어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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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자 이건 뭘까요 어 이거는 동전 이라고 합니다 동전 동전 그리고 우표 우표 자 어떤 사람들은 취미생활로 동전을 모으거나 우표를 모읍니다 자 이 동사는 무엇일까요 자 수집하다 수집하다 혹은 모으다 어 모으다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연극 연극 자 다음 영화 자 연극이나 영화를 보다 보다 자 연극 자 어 한국 사람들은 연구 연극 보는 걸 좋아합니다 어 그리고 영화도 많이 보는데 어 선생님이 중국에 와서 연극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한국에 음 대학로 라는 곳이 있는데 어 많은 대학교들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어 대학로에는 연극을 많이 합니다 어 혹시 나중에 한국에 갈 갈 일이 있으면 어 꼭 한번 갔다 오세요 자 그 다음 자 이건 뭘까요 어 바둑 바둑 자 그다음 이건 뭘까요 어 장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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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바둑 장기의 동사는 두다 어 두다 자 원래 뜻은 어 시야 하지만 어 원래 뜻은 팡 하지만 어 바둑을 두다 그리고 장기를 두다 어 중국 중국어의 뜻은 시야 자 그 다음 음 중국이 정말 잘하는 어 스포츠 자 운동이죠 어 어 탁구 탁구 자 그 다음 테니스 테니스 자 탁구 테니스 동사는 뭘까요 어 치다 어 탁구를 치다 테니스를 치다 자 다음 책 책을 있다 그렇죠 어 하지만 어 책을 읽다 보다 조금 더 어려운 단어 독서 음 독서 자 그 다음 음 운동 운동 독서와 운동의 동사는 하다 어 하다 어 한국어 어 동사나 형용사에는 어 어 무엇 무엇 하다 어 무엇 무엇 하다 우리 많이 배웠죠 운동하다 어 청소하다 요리하다 등등 어 엄청 많습니다 자 그 다음 게임하다 어 게임하다 어 게임하다 그리고 어 공부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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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을 하다 공부를 하다 자 다음 음 그림에 관련된 어 단어입니다 자 풍경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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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 풍경이 있는 어 그림이죠 풍경을 그린 그림 풍경화 자 인물화 자 인물화 아 그림에 어 그림 안에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중요한 물체는 음 인물 어 인물인 게 인물화 입니다 정물화 정물화 선생님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 그림을 음 잘 알지 못해서 정물화 는 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정물화는 어 그림 안에 많은 음 물건들이 있는 건 어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만화 어 만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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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 다음 디자인 디자인 음 자 어 디자인 학과에 가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되죠 어 한국에는 어 디자인 학과 학과에 갈 가려고 어 그 고등학교 때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음 음악에 대한 어 단어입니다 음악과 관련된 단어 발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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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발라드는 천천한 천천히 부르는 곡 느린 느린 곡 자 그 다음 랩 랩은 빠른 노래 랩 랩은 음 선생님 락을 참 좋아합니다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어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생각하기에 시끄러운 음악이 락 이죠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나요 그 다음 판소리 판소리 어 이거는 한국의 전통 음악 인데요 어 한 사람은 북을 치고 한 사람은 어 노래를 하고 자 이때 판소리 에서 어 노래를 하다 를 어 노래를 하다는 창을 하다 음 창을 하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재즈 재즈 어 선생님은 원래 옛날에 음악 쪽으로 어 전공을 살리려고 했는데 음악 쪽으로 어 가고 싶었는데 음 음악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재즈도 많이 들었었는데 어 선생님이 20살 때 부터 재즈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잘 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재즈를 하는 음악은 마지막 클래식 클래식 자 클래식은 뭘까요 어 그 피아노와 그리고 바이올린 그리고 많은 그 악기들 같이 쓰는 그 오케스트라 가 보통 클래식이죠 어 어 클래식은 예전에 바하나 모차르트 그리고 베토벤 어 이런 분들이 어 곡을 쓰신 그런 음악을 클래식 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춤에 관련된 단어 어 춤과 관련된 단어인데 힙합 힙합은 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흑인 음악이 힙합이죠 그 다음 발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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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레는 선생님 못합니다 자 그 다음 현대무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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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현대무용 어 연극 아까 우리 연극이란 단어 배웠죠 연극을 하는 사람들은 어 보통 연극 안에서 현대무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고전무용 고전무용 자 고전무용 자 고전무용은 한국의 전통 어 무용을 하는 것을 고전무용 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화 자 영화에 관련된 단어들 자 처음으로 맨 처음 첫번째 공포 영화 공포 영화 어 공포 영화 어 특히 여름에 공포 영화들이 많이 상영되죠 어 그 이유는 등골이 오싹하다 자 등골은 자 이 등 오싹하다는 춥다 어 이 뜻인데 어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더우니까 어 시원하게 해주려고 공포 영화를 많이 봅니다 자 그 다음 코미디 영화 코미디 영화 자 코미디 영화 어 재미있는 영화죠 어 그리고 공상과학 영화 공상과학 영화 혹은 sf 영어라고 합니다 어 보통 사람들은 sf 영어라고 많이 하죠 자 그 다음 스릴러 영화 스릴러 영화 어 많은 사람들이 스릴러 하고 공포하고 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 어 스릴러는 꼭 반전이 있어야 해요 선생님은 스릴러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데 어 스릴러 영화와 공포 영화는 다릅니다 자 그 다음 로맨스 영화 로맨스 영화 어 어 선생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한국이 요즘 한국에 새로운 영화 장르가 생겼어요 로맨스 코미디 영화 로맨스 코미디 영화 어 어 재미있는 영화지만 로맨스가 안에 들어간 그런 영화를 로맨스 코미디 영화라고 합니다 어 일단은 단어는 여기까지 보겠고요 우리 어 음 세 번째 부분 그리고 네 번째 부분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 우리 이어서 문법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zon의 동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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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작